이번 시간에는 카이옵트릭스 두 번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살펴본 대상은 레벨 1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인 레벨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거 벌룬업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레벨 1.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분하기 쉽게 레벨 2라고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대상 같은 경우는요. 이 목표나 목적이나 원하는 것들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종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만든 사람이 카이옵트릭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도 VMware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버추얼 박스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카이옵트릭스 레벨 2에 대해서 환경 구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우리 벌룬업에 있는 카이옵트릭스 시리즈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이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이렇게 레벨 1.1이라고 되면서 샵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환경을 구성했을 때는 레벨 2라고 나오고 또 벌룬업 사이트에서는 1.1이라고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시면요. 레벨 1.2가 레벨 3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1.3이 4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2014는 레벨 5하고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레벨 2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요. 업데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가 어떤 게 이렇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우리 레벨 1에서 했던 것처럼 압축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압축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압축 풀기 네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됐고요. 여기 폴더에 우리 압축 해제한 폴더 들어가면요. 레벨 1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이 VMDK 파일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다가 하나 실행할 우리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로 옮겨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추얼 박스를 실행을 해서요. 여기다가 우리 이 레벨 1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머신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네 이렇게 눌러줄게요. 요거는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네 카이옵트릭스 그리고 레벨 2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머신 폴더 요거 중요합니다. 어디에 생성될지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G드라이브에 버추얼 박스 폴더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벨 2 같은 경우는요. 리눅스에 이게 아마 리눅스 2.4 64비트 네 요거일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리눅스 2.4 64비트 요걸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메모리는 그냥 1기가 정도만 주겠습니다. 1024 메가바이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하드디스크는 추가하지 않음 선택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요런 경고가 뜨더라도 우리 계속 버튼 누르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레벨 2 관련해서 빈 깡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것저것 또 레벨 1과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설정 들어가주세요. 사실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저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디스크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줄 때 자 우선 요 vmdk 파일 있죠. 요거를 아까 우리가 만든다고 했던 요 g드라이브의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저는 폴더에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옮겨줄 겁니다. 네 이렇게 g드라이브에 우리 버추얼 박스 폴더 있죠. 요 폴더에 들어가서요. 보시면은 카이오프트릭스 레벨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폴더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v박스하고 요런 확장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등록하고 싶은 요 가상 디스크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주셔도 되구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준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버추얼 박스 우리가 생성했던 요 깡통 디렉터리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 하드디스크를 추가합니다. 여기 오른쪽 거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제일 하단에 제가 방금 등록한 센트OS 4.5라고 하는 vmdk 파일이 등록이 되구요. 이걸 클릭을 해주고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이 오디오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시구요. 그리고 usb도 요렇게 해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 아까 우리 레벨 1에서는 요것도 해제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대상은 따로 해제 안해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그냥 그대로 두고 요거를 나트 네트워크로 바꿔주구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 이 어댑터도 이게 조금 오래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 줬던 PCNET의 PCI2 요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면 끝이에요. 요렇게 설정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지금 우리 이 디스크라던지 요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졌구요.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우리 한번 시작을 해줄게요.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하드웨어 초기화 뭐 요런 식으로도 나와있구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요. 웰컴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엔터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요. 뭐 하드웨어 리무브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요런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굳이 삭제 안해주고 요 두 나띵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요. 여기 세번째에 있는 두 나띵 요걸로만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고 부팅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현재 보면은 이제 카이옵트릭스 로그인이라고 요런 식으로 카이옵트릭스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상 환경이 부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설명들은 우리가 레벨 1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권한을 얻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프로덕션 환경 실제 운영하는 환경에다가 요걸 실행해서 구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런 게 혹시나 불안정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의 문제가 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우선 우리가 환경 구성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요걸요. X 해서 시스템 전원 끄기 해줄게요. 전원 끈 다음에 뭐 전원 켜둔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전원 끈 다음에 우리 스냅샷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번째 이 스냅샷 해서 우리 스냅샷 찍기 처음 초기 요렇게 이닛 해서 스크린샷을 아 스냅샷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초기 환경에 스냅샷이 찍혔고요. 요것도 다시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네 혹시나 뭐 요런 화면이 뜨더라도요. 요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은 제대로 부팅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아이고 제가 뭐 입력을 했는데 만약 요런게 계속 뜬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요 두나띵 요거 다 해서 부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카이오프토릭스 로그인이라고 뜨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구성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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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